XSFM입니다. I, D, W, K 세상 어딜 가나 연휴인 연휴가 그래도 좀 붙어 나오는 유일한 시즌의 인사드립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017년 마지막 목요일 순서입니다. XSFM의 유승균 PD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처음부터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우리 해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녹음하는 게 윤세민 기자 두 번째죠? 그렇죠. 작년 마지막 에피소드가 뭐였죠? 이현재 교수님이죠. 여여연애. 그때가 이현재 교수가 무슨 일정이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인가? 아, 맞아요. 쯤에 모여서 밤쯤에 녹음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크리스마스 이브에 항상 일이 있네요. 그러네요.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우리 이브에 갔죠? 크리스마스에 갔나? 이브에. 네, 이브에는 요파시 공개방송하러 대전 갔다 왔고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그 해 마지막 에피소드 녹음한 게 지금 여섯 번째네요. 좀 있으면 햇수로 7년째. 여러분은 언제쯤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뭔가 운명 같다는 건요. 사람을 되게 두근거리게 만들고 감전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뭔가 앞으로 되게 당연할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무언가? 앞으로 계속 당연하게 이 일을 할 것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을 언제 받았느냐면요. 자기소개서를 한 두 자릿수 이상? 몇십 개를 쓰면서 앞으로 계속 자기소개서를 쓰겠다고? 나는 평생 이걸 쓰다가 이걸 유서 삼아 죽을 것 같다. 자소서 책을 발간하고 죽을 것 같다. 저는 이남중 장남으로 태어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채용하지 마 이 XX다. 찼지도 마. 오늘 한 번 이렇게 대본을 쓰면서 살짝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아저씨를 한 10회? 11회쯤 할 때 이거 되게 당연하게 되게 오래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사실 그때는 11회도 지금 너무 오래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9회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대선이니까 하긴 하는데 앨범 내야 되는데 근데 10회, 11회가 됐을 때 그때가 이제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였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의 시대가 열린 뒤였어요. 그냥 이것이 나의 앞으로의 삶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이명박근혜 정부가 낳은 어떤 좋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만약에 그때 박근혜가 당선이 안 됐다면 아마 방송은 그 전에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맞아요. 6년 2개월이 지나 지금입니다. 5년 2개월이죠? 그것은 알기 싫다. 253회 순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과 저희들의 이해가 맞물려 이번 주는 대한민국 치킨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획의 묘미잖아요. 뭐요? 치킨전이 인기가 많고 재미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또 치킨 얘기를 해? 아, 그렇죠. 그때 이제 맥주 얘기를. 맞습니다. 오늘은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랍니다. 기획의 묘미지만 실은 뭐 할까요? 하다가. 맥주 할까요? 청취자 여러분 말투 아시죠? 정은정 농축산이네. 맥주? 이 바로... 시작하시죠. 맥주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서 정은정 농축산이니까 잠시 후에 치킨과 맥주의 관계 혹은 맥주와 한국인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겠고요. 이제 2018년 1월 20일일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256회 토요일 순서예요. 대한민국 치킨전 마지막 회, 대한민국 치킨전 Q&A 시간으로 꾸며 드리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 치킨전 Q&A 시간, 256회 토요일 순서에 준비가 돼 있고요. 지금부터 질문을 막 받아요. 지금도 이제 막 질문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순살 치킨은 뭘로 만드나요? 약간 검은티티한 색은 그냥 먹어도 되나요? 다양한 질문. 닭꼬치는 정말 비둘기로 만드나요? 네. 먹는 것으로서의 치킨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치킨. 치킨을 배달하시는 분이어도 좋고. 네. 치킨 뭐 집 점장님이셔도 좋고. 하림 일가의 회장님 내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셔도 좋고. 회장님이셔도 좋습니다. 회장님이셔도 좋습니다. 저희한테 항의를 하세요. 그럼 소개를 드릴게요. 그걸 이제 사연 소개라고 안 하고 반론권 사용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가능하시다면 치킨 본인도 괜찮으시고요. 치킨 산업에 얽혀 있는 모든 존재가 다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대다수가 소비자이겠지만요. 질문이 소개된 분들께 선물을 지금 유면상 PD가 바깥에서 열심히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뭘 드릴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xsfm25 at 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고요. 광고를 듣고 잠시 후에 뉴스라운드와 함께하신 다음에 대한민국 치킨전 다섯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임닭과 함께하는 집밥 같은 도시락, 아임엘 도시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민 없이 완벽한 식단의 도시락. 맛있는 취향저격. 아임웰 국밸런스 도시락. 푸짐한 200g 밥도 있어요. 한방건강학과 식품영양학. 당신이 건강한 식탁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 2017년 12월 8일 원강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서 당신의 시작을 기다립니다. 질리지 않는 6가지 영양밥상. 맛있는 취향저격. 아임웰 국밸런스 도시락. 뉴스 라운드. 히스트리 인 도메이케. 기억하면 쓸만한 뉴스들 몇 가지를 윤세민 에디터가 준비해왔습니다. 네. 대학들 입학 원서 받고 나면 건물 올라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윤세민 에디터가 갔던 대학교도 그랬을 것이고, 윤세민 에디터가 갔던 대학교는 심지어 다른 대학교가 절대 안 바뀌는 게 바뀌었죠.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하철 역 이름도 바뀌었어요. 맞아요. 제가 다니던 학교도 계속해서 건물이 바뀌었어요. 돈은 어서 나오냐. 원섭비만 해도 건물값이 나온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죠. 금값, 반도체값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마는 대학교 인지대 값이요. 자제에 비해 무가가치가 제일 높아요. 한국에서. 그거 말고도 또 입학금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입학금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단 4년제 국립대와 그리고 사립대 입학금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네. 지난 가을에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내년부터라고 당장. 그리고 여기에 전문대까지 입학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이번 주에 나온 뉴스입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체에서는 입학 절차에 실질적으로 쓰이는 비용만 입학금으로 징수하되 등록금을 포함한 수업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안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대학교육협의체가 교육부로부터 들은 소리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유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니들 우리가 뭐 못 걷겠다고 그걸 수업료로 벌충하려고 그러면 죽어라는 얘기를 이미 해놓은 겁니다. 지금 4년제의 경우에도 11월에 결국 사립대에서 손을 들었죠. 네. 그래서 2022년까지 입학금을 없애고 입학 절차에 필요한 실비는 등록금에 편입되고 정부에서 국가장학금을 확대로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즉 입학금에 필요한 실비가 약 20% 정도라고 해요. 그 20% 정도가 등록금에 추가가 되면서 등록금이 올라가요. 네. 그럼 정부에서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면서 그렇게 합시다라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입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인데 전문대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네. 4년제 되는 지금 이미 두 손 두 발 다 든 대학교들이 슬슬 생겨나고 있고요. 네. 가장 가까운 이유는요. 1차적인 인간적인 이유는 재난 세무조사 들어올까 봐. 그게 이제 정부의 압박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손을 들어버린 대학들이 있고 2020년에 될 때까지 장학금을 어떻게 좀 늘려줍사라고 밀당을 하고 있는 대학교 4년제 대학교들이 상당히 남아있고요. 그리고 전문대학교들은 입장이 많이 다르다고 하죠. 4년제 대학처럼 지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게 이제 실제 정무적 감각이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정적인 평행선. 전문대 협의체가 보기에 국가는 우리에게 돈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교육부가 보기에 너희들은 작고 학생도 적어요. 전문대의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타이밍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방향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가 지금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대상인 겁니다. 전문대의 경쟁력 강화와 서민생활비용 안정. 이 두 가지가 지금 약간 평행선인 상황인 것을 이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죠. 사정당국이 어디인지는 늘 궁금했는데 이거 솔직히 한 번씩 쳐보지 않았어요. 네이버에? 사정당국 이번에는 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테스크포스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요즘 당은 이제 뭐 하면은 예전에는 땡땡 모임 땡땡 협의회 이랬는데 요즘은 땡땡 TF죠 무조건. 네. TF란 말이 되게 유행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잘못 써가지고 TFT팀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TFT팀. 귀여운데요? 네. 사정당국이 국제청을 통해서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2천억 규모의 비자금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조대가 아니고 천억대도 아닐까 뭐 6천억 7천억도 아니고 2천억을 발견했다. 탈탈 턴다는 뜻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예금계좌가 아니고 주식계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2천억 규모라는 거는 두 배 이상의 평가 차익이 더해진 규모입니다. 네. 삼성 임직원의 명의로 흩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평가 차익이 더해져 있다는 거는 이것을 직접 쥐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천억일 수도 있고 한 5,600억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네. 이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논란은 5월에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공사대금이 다른 계좌에서 제출된 것을 발견한 것이 시작이었죠. 그렇습니다. 뭐 낼 때는 좀 나가는 계좌가 일관돼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사대금의 출처가 일단 비자금인데 이게 2008년에 삼성 특검에서 찾는 그 비자금 계좌냐 아니면 새로운 비자금이냐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새로운 비자금 계좌가 지금 발견이 된 거죠. 네. 2008년 삼성 특검에서는 천 개가 넘는 차명 계좌에서 총 4조 4천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5년 동안 부어서 100억씩 붙는 만기적금 이런 걸 든 건지 만기적금 이런 거는 거기 들어가는 돈 이상 못 붙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건가 싶기도 하고 뭘 천 개나 운영해. 그리고 이번에 국세청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로 200개의 계좌를 더 찾아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이지 중동의 부자가 리니지를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성주를 한 수천 명을 고용해서. 저기 알바몬에 공고가 떴다고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무슨 엑셀 정리하는 알바 해서 갔어요. 무슨 내용을 정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계좌를 정리하면 돼. 그래서 그럼 몇 개 안 하겠는데 하고 딱 앉아보니까. 1200개. 우리 사단의 병사들만큼 많은 거예요. 이로써 비자금이 5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회사 돈을 횡령한 게 아니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삼성의 해명이 제일 재밌죠. 이건희 회장이 상속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상속이고 어디까지가 스스로 창출해낸 것이냐를 꽉 계란을 가르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 내부에서 가장 답답해 할 만한 제일 중요한 주제의식은 우리가 상속 절차를 너무 늦게 한다. 이명 박근혜 때 다 끝냈어야 했다. 그렇죠. 혹은 문민정부 때부터 시작하던 대기업들도 있고 생각해보자고요. LGGS, 현대차, 현대백화점그룹, SK, 가장 최근에 신세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2015년이었을 겁니다. 차명 주식을 한번 실명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큰 줄기가 삼성밖에 없어요. 상속 절차가 이재용 부회장의 대학생 시절부터 이뤄지던 거였잖아요. 원래 모든 대기업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마치 어린이집 줄 서듯이 주식 차명 만들고 계좌 여러 개 만들고 준비는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완성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삼성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불만일 겁니다. 내부에서도. 이거 왜 이렇게 늦게 했나. 그리고 이걸 너무너무 늦게 했고 그 중간에 최순실이 끼는 바람에 국민연금을 크게 건드렸고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죠. 몇 가지 브레이크가 아니었으면 다른 대기업들이 형제의 난을 통해서 갈라지거나 새로 재편되거나 하는 방식을 어떻게든 해서 안착했을 겁니다. 롯데 형제의 난도 이것보다는 훨씬 작은 미풍으로 끝이 났거든요. 다른 대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지금 크나큰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왜요? 이 건을 통해서 여당은 지난 국감 때 말씀드렸죠. 적폐청산을 오랫동안 하는 게 소원입니다. 최소한 내년 정도는 적폐청산 전국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게 소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쁘디 예쁜 볼 때마다 예뻐 죽겠는 조연이 누구죠? 어맹뿌가 있죠. 삼성은 계속 거기에 덜미를 붙잡혀 있을 겁니다. 박근혜 피고인이 대통령까지 갔던 가장 중요한 경력은 물론 아버지 때문이 제일 컸고요. 그 외에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퀸 오브 캠페인. 이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 왕이 사라졌군요. 그렇죠. 레더 1위가 빠졌어요. 그리고 레더 1위가 홍준표야. 홍준표 대표는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의 단체장을 지켜내지 못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여기가 현직 자유한국당 단체장이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부산시장으로 거명되었던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급했던 거예요. 뭐가요? 생각을 해보고 내가 장고를 때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인터뷰도 붙고요. 그렇죠. 당적이라도 사실 내가 하나 파놓은 거 있다. 그럼 당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당에 가서 클로즈 회의하지 말고 오픈석상에서 고사하는 모습을 예쁘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페이스북에 썼다는 건 뭡니까? 첫날 찬 겁니다. 대시 들어오자마자 찬 겁니다. 약간 친한 선후배가 사실은 친구관계는 유지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대시했어요. 그걸 페이스북에 조리 돌리고 하지 않습니다. 다급하게 찬 겁니다. 지금 이건. 장제국 총장의 페이스북 메시지의 마지막 글이 뭐예요? 마지막 문장이 뭐였죠?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였거든요. 진짜 하기 싫은 겁니다. 제 친구 중에 별명이 친구인 애가 있는데. 왜예요? 그냥 편한 친구로 지내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보게 김친구. 올해는 연애하게나. 덕담하고. 와 별명 친구인 거 진짜 죽고 싶겠다. 유사품으로 축구공 있잖아요. 그리고 한편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국회에서 류아예 의원의 토크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크리스마스에 라이언 인형을 뽑겠다고 여섯 판을 했는데 못 뽑았어요. 맞습니다. 부럽네요. 라이언 인형. 그래서 말이에요. 땡땡오 은행에서 지금 새로운 라이언 카드가 나온다고. 그런다고 하대요. 그래서 신청하면 777명한테 라이언 럭키박스를 증정한대요. 아 진짜요? 제가 원래 이벤트 참여 안 하거든요. 우리 집안 단톡방에 이거 저 이벤트 홍보도 하고요. 왜? 다 류여회의 전 위원 때문입니다. 외로울 때는 라이언이에요. 보기만 해도 부러워 죽겠죠.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보다 라이언. 무지도 아니야. 비치도 아니야. 라이언. 류여회 얘기하기 전에. 도지사하고 관역자치 시장 후보 나올 자유한국당에 하마평 놀고 있는 사람들. 이 지금 속속 발 빼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센 곳은 경기도하고 서울시니까. 경기도 서울시에 오르내리던 사람들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 아무리 촉 안 좋은 걸로 우리에게 되게 친숙한 사람이라도 지금 상황은 알거든요. 그리고 얘기 나오고 있는 사람 또 누구 있을까요? 홍정욱 전 의원. 이런 걸 시사 프로처럼 굴어봅시다. 이 사람 이번에 안 나옵니다. 왜요? 될 곳이 없고 될 당이 없습니다. 뒤집어 생각해보죠. 이 사람이 민주당으로 나와도 안 될 겁니다. 민주당에 크나큰 손해를 끼칠 거예요. 민주당이라고 못 갈 이유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땐 그림이 예뻐요. 지금 홍정욱 얘기를 제가 가끔 드리는데 왜냐하면 언젠가 갑툭 튀어가지고 뭔가 얻어갈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지 않은 이상 지금 자신이 회장이죠. 홍정욱 회장이라고 불러드려야죠. 이 헤럴드 운영하면서 사회적 기업도 많이 하고 되게 눈에 띌 만한 그림이 예뻐 보이는 기업들 창업해서 운영하는 거 되게 많이 합니다. 무슨 식품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교양서 관련된 거하고 이런 자기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을 텐데 이번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재미있는 게 보수 언론들이 지선이나 총선 때 돼서 하마평 오르내릴 때 보면 꼭 홍정욱 회장 빠는 기사들을 먼저 내보냅니다. 허락받은 게 아닐 것 같다. 바람이 불기 전에 눕는 행위인데요. 이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금수저고 완전 잘생김 하버드 뭐 되게 로맨틱한 기사네요. 그러면은 단 한 명을 위한 기사잖아요. 쭉 풀어요. 그 기사 나오는데요. 저는 홍정욱 씨 이번에 출마 안 한다. 하면 바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말씀도 말했죠. 본인의 정치적인 그림도 한나라당과 척을 지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정계 은퇴를 했단 말이죠. FTA 비준 안 하고 빠지면서 이제 정치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올 각을 재는 건데 돌아갈 만한 당은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돌아갈 만한 당은 지금 아직 당 노릇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쯤에 가장 많이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나오는 기사들은 한국당이 혹은 야당 거의 전부가 정의당을 제외하면 후보 찾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을 건데요. 지난 10년간 9년간은 6대4 정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지금은 블랙홀이죠. 지금 상황하고 가장 비슷하게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거는 올 시즌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입니다. 그래요 올 시즌이? 맨시티가 현재 무패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크리스마스 때까지 현재 기준으로 2위하고 승점이 13점 차인데 이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기록이라고 하죠. 올 시즌은 맨시티와 난장이들의 경쟁의 그림인데 물론 이러다가 뒤집힌 사례도 옛날에 있고 그랬습니다만 거의 이 정도입니다. 절반 넘어섰는데 게임 끝난 느낌 제1야당이 승리가 목표가 아니고 본전치기가 목표라고 6개월 전에 얘기하는 선거는 없습니다. 거의 모든 야당이 6개월 전에는 자기한테 장밋빛 데이터를 마구 여기저기서 수주를 받아 발주를 때려가지고 받아와서 풉니다. 이번에 장난 아니다. 몇 개 더 되고 우리 안 가는 어떤 지역 우리는 못 들어가는 불모지 어떤 지역에도 지금 되려 그런다. 이런 얘기를 풀거든요. 6개월 전부터 우리는 현상규지가 목표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박근혜가 선거 때 가장 강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판세가 이런데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는 박근혜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판세고 뭐고 내가 얼굴을 뒤밀고 다니겠습니다. 말고는 메시지가 없었거든요. 차라리 그쪽이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야당은 지금. 심지어 6개월 전부터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제1야당이 새누리당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그림이고요. 몇 달 뒤에 또 다른 게 있을지도 모르죠. 보수 언론은 아직 문 닫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지선은 몰라요. 저는 늘 약간 예상 빗나가고 언론들 예상 다 빗나가고 했던 게 지선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홍정욱 씨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에서 안 나옵니다. 청취자들은 이것마저 빗나가는 게 가장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안 가지실 거예요. 잊어버린 지 되게 오래된 사람이거든. 저만 관심 있고. 하나 더 있네요. 군부대에서 회식하던 기억나세요? 저는 군단급이고 서울에 있던 부대를 나와서 잘 먹었어요. 저는 전방이어서 민통선 아니어서 회식은 그냥 PX에서 냉동 돌려 먹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회식이야. 간식이지. 얼마나 맛있는데요. 우리는 매일 저녁 갔는데 PX는. 아니 짬뽕면에 참치 넣어서 돌려 드셔봤어요. 맛없게 왜 그래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먹으면서 울었는데. 그래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군부대에 배달음식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내년부터 배달음식 허용, 외식기획 부여, 그리고 브런치를 포함한 급식 혁신 사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브런치를 주겠다는 것은 두 끼를 한 끼로만 때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나중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군법에 위배되거든요. 왜냐하면 군인은 삼식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걸 내가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데 브런치를 주겠다는 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군 생활할 때 원래 가끔씩 간부 인솔 하에 외식을 하긴 했거든요. 칠성회관에 가서 목욕하고. 칠성회관은 먼저 모르겠습니다. 칠성 부대에 병사들이 가서 목욕하고 삼겹살과 먹는 곳이에요. 그래요? 회관은 그래요. 저희도 있었어요. 거기서 목욕하고 생겹살과 먹고. 그러고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시끄럽게 굴지는 않을 거고 시끄럽게 커질 뉴스는 아닙니다만 보수 언론이 한두 마디 할 겁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들도 한두 마디 할 겁니다. 군대가 캠핑장이냐 같은 말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시에 군대는 캠핑장입니다. 자꾸 전시군인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보급 끊고 월급 조금 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보수 정권 아니에요. 간첩이 치킨 안에 쪽지 너. 튀겼다. 지금 정부가 국방부가 이걸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보관. 오늘 낮에도 우리가 점심 먹다가 우리 직원들이 함께 이야기했던 사병의 급여가 올라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병의 급여가 올라가니까 그걸 뺏어야지라는 게 아닙니다. 올라간 사병의 급여를 경제정의에 맞게 순환시키겠다라는 게 저는 적당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강원도 경제 활성화. 박근혜 정부 때는 사병의 월급을 올려주면 그걸 보급품의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국가가 다시 가져갔죠. 지금은 그게 치킨 프랜차이즈가 됐든 그 프랜차이즈의 강원도의 점장님들이 됐든 민간에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군부대 주변 상권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거 진짜 되게 여러모로 심각해요. 저 군대에 있을 때는 이수지역이 읍내밖에 안 됐거든요. 외출 외방당방은 읍내에서 잤어야 됐어요. 여인숙에 7만 원 주고. 그렇죠. 그거를 저 복무기관에 춘척까지 넓히려고 사단장이 했었는데 상인들이 목숨 걸고 반대했어요. 그래서 못 넓혔어요. 맞아요. 그건 사단장급으로는 못해요. 국가 차원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처럼 사병의 월급을 국가가 다시 빼앗아가지 않는 시스템이라면 이 올라간 사병의 월급은 어떠한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국가가 만들어야 돼요. 그런 신호탄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뉴스라운드 하죠. 윤세민의 토수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매드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사람들은 면역 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 대한민국 치킨잔 253회 그것은 알기 싫다 목요일 순서 목요일로 땡겨왔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좋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 알실의 마지막 그해 마지막 방송은 언제나 그해 가장 의미가 큰 이야기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내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긴 좀 자존심 상해서 PD 입장에서 목요일로 당겼습니다. 우리 딴 거 많다. 우리 딴 거 많은데 치킨에 휘둘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녹음할 때 휘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 계속 우와 지금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몇 번이나 해. 대수심 상한다. 목요일로 당겨왔습니다. 다섯 번째 대한민국 치킨전 정은정 농축사님과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왜요? 남양주에서 오시거든. 네. 뭡니다. 진짜로. 남양주에서 오시는 출연자가 둘이네요. 그렇죠. 누가 더 있어요? 덕질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 분은 각종 덕축산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정형사 되는 거 진짜 어려워요. 뭐가요? 정형사. 돼지 잡고 하는 거. 그걸 정형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부위별로 아니고 자격증도 있어야 돼요. 네. 그게 굉장히 어렵고 수입도 굉장히 높은데도 기피 직업이어서. 돈이나 백정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갑자기 딴 얘기 시작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원래 무슨 얘기를 하시기로 하셨더라? 맥주요. 그렇습니다. 삐루. 네.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단어 방금 들으신 거 무슨 소린지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하시다가 돌아가신 이야기 단어니까요. 삐루. 네. 나마비로. 맥주 땡겨. 네.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치킨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쓸 때 제가 맥주 산업을 많이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편집당했어요. 통편집. 왜요? 치킨 얘기만 하자. 그러니까 이게 거의 책 한 것만큼 나오니까. 책도 이렇게 쓰셨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치킨 얘기만 나오는 책이겠거니 하고 펼쳐보면 너무 두꺼워요. 네. 그래서 맥주 산업 부분이 약간 간단하게 단신 처리가 된 거죠. 사실은 이것도 거의 전쟁 산업이니까. 책에서는 들으실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맥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무슨 맥주 좋아하세요? 딱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군요. 네. 저는요. 취향이 잘 안 생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취향도 비싼 취향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산미구엘 좋아하지 않으세요? 밀러랑? 산미구엘 좋아하는데요. 산미구엘을 왜 좋아하냐면 필리핀에서 가장 만만한 맥주거든요. 맞아요. 산미구엘. 보통 한국에서 먹는 라거들하고 다르느냐? 아닙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밀러랑 버드아이스랑 산미겔인데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솔직히. 맞아요. 산미구엘 얘기 나오니까 그걸 꼭지 따서 가보면. 프리스타일러. 밀기키 같으죠? 산미구엘 맥주가 한국 맥주랑 맛이 비슷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왜 핵심이에요? 맥주하고 치맥. 약속되지 않았는데 들어오기 전에. 그게 왜 중요해요? 산미구엘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코카카례를 생산한 라인이에요? 네. 우리나라 코카카라는 어디서 나왔었죠? 두산에서 나왔어요. 두산에서 갖고 있으니까 코카카라, 두산은 오비 맥주잖아요. 콜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병이 필요하고요. 물이 필요하고요. 병뚜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있고 탄산이 필요한 거죠. 네. 옥수수도 필요합니다만 그건 지상생활 많이 얘기했고요. 탄산이 필요한데 거기다 탄산해서 잘 조합하면 그게 콜라고요. 그 라인에다가 맥주, 호프양, 호프양 집어넣으면 그게 맥주가 돼요. 에이, 설마요. 모든 전 세계에. 단순화의 왕이셔. 코카카라를 생산하는 보틀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맥주 얘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콜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틀러라고 하는 건 병입회사라는 거예요. 병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면 코카카라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각 권역별. 제조원이 달라요. 제조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국은 최초의 코카카라는 찡따오에서 만들었어요. 청도 맥주. 판단하는 거예요. 코카카라 본사에서 내가 저기 진출해야 되는데 콜라를 생산하려면 누가 있겠는 공 하면. 오이엔 팩토리 줘야 되는데 맥주회사가 있는 곳. 당연히 맥주회사밖에 그거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처음 들어간 곳은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공업화가 시작되기 시작한. 그러니까 맥주가 좋죠. 그중에 필리핀. 그리고 많은 미국 업체들은 처음에 진출할 때 필리핀을 선호하죠. 그렇죠. 직원들이 나가도 말도 통하고. 인력도 인건비도 싸고. 그리고 대부분의 문화가 미국하고 타이밍이 잘 맞아서. 맞아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코카카라 들어왔을 때 이름은 한양식품 이랬는데 사실은 두산의 계열사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제조원은 결코 한양에 있지 않아요. 양산하고요. 광주하고요. 여주하고요. 천안에 있어요. 그게 왜 경주 다녀냐면 지하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물을 충분히 수원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처음부터 두산그룹이 콜라도 갖고 오고 그리고 오비 맥주도 갖고 있는데 이 오비 맥주의 역사를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 맥주가 뭐가 있었냐면 사뽀로 맥주에서 나오는 에비스 맥주. 에비수. 네. 에비수. 그런데 그게 언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냐면 1876년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걸 뒤져본 적이 있어요. 대체 저 맥주 회사하고 청바지 만드는 업체는 무슨 관계인가? 관계가 없는 것 같더군요. 없죠. 이름이 에비수잖아. 둘 다. 조심하면 이런 거 해요. 서울대 공원하고 길이는 무슨 관계예요? 서울대 공원이 서울대에 있다. 일단 궁금하잖아 모르겠으면 찾아는 봐요. 네. 그래서 1876년이면 이제 구한말이죠. 구한말에 이미 사뽀로 맥주하고 기름맥주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비스 맥주, 기름맥주, 사뽀로 맥주 이 세 개가 들어왔는데 당연히 그때 누구를 위해서 들어오냐면 쩐이 있는 사람이 먹는 거죠. 특히 조선에 거류하고 있는 일본인을 위한 맥주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먹는데 그 당시에 먹다가 보니까 당연히 굉장히 고급 술인 거죠. 고급 술이어서 즐기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즐기다가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나요. 모든 식민지는 그렇지만 근대성도 함께 들어오거든요. 이전에 삶하고 되게 다른 거예요. 당연합니다. 맥주 문화, 댄스홀 문화, 모던 보이들, 모던 걸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삐루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귀에 익숙해지고 누구나 한 번씩은 좀 이렇게 먹어보고 싶은 수요가 늘어나니까 아예 공장을 세워요. 그게 영등포에 들어오는 맥주 공장인 거죠. 그게 두산의 첫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그때는 거기가 서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양평동이라고 그러죠. 그때 두산그룹의 창업주가 누구냐면 박투병이라고 해서 두산그룹이 좀 웃긴 게 박가분 아시죠? 박가분, 박가분. 사람 박가분 말고 박가분이 뭐냐면 나 그 이름 들으면 되게 긴장해요. 그렇죠. 위협계에서 그 이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거는 특정한 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산그룹의 창업주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만들어낸 게 그분의 와이프죠. 와이프가 이 여성들 용품, 특히 분, 박가분. 그게 박시네 집에서 나온 박시네 나온 파우더에서 그래서 박가분이에요. 그런데 박가라는 말은 원래 90년대 네티즌들이 미국욕을 유학했을 때 쓰던 박가. 그래요? 법규. 그리고 포목상을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박가분. 분장사하고 박물장수를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약간 기업형 박물장수를 해서 분도 팔고 화장품 같은 거 팔고 그다음에 옷감 그런 걸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거머쥐어요. 유통 대기업이죠. 쉽게 말해. 그래서 두산그룹의 보통 창업주들이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누구는 소장사로 시작하고 누구는 뭘 하는데. 두산은 그랬다. 네. 두산은 그래서 돈을 좀 거머쥐고 있는데 이게 일본이 폐망을 하고 난 다음에 급하게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 자기 본국으로. 그래서 일본인이 경영하던 그때 영등포의 맥주 공장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무슨 국장이었냐면. 소화기림맥주. 맞아요. 소화기림맥주가 두산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조선 맥주는 대일본맥주. 에비스 맥주 나왔던 데가 대일본맥주인데 그거는 하이트로 넘어가요. 두 개의 양대산맥이 사실은 일본 폐망하고 난 다음에 적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그 재산. 그러니까 적들의 재산인데. 그런데 이 적산이라는 게 요즘 사람들은 이 적산하면 아무도 안 돌봐주는 흉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산가옥이요. 알짜 적산은 40년대에 다 나갔죠.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 독점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그때 남은 게 대일본맥주회사는 하이트로 넘어가고요. 그런데 대일본맥주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아사히 맥주예요. 아사히. 다시 한국에 만 원의 네 캔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히는 현재 지금 롯데하고 파트너십입니다. 자세히 보면 롯데라고 써 있습니다. 소화 기린맥주에서 나오는 맥주가 기린맥주였던 거죠. 기린. 소화 기린맥주. 소화 기린이라니까. 소화 몇 년에 제가. 아니. 동물 소화하고 동물 기린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잖아요. 주우맥주. 이건 뭐 아재개국은 어디 영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이트에 뿌리는 아사히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퉁쳐버리면 될 것 같아요. 먼 친척. 네. 그리고 기린맥주는 두산의 원료가 된 거죠. 소화 기린맥주가 1952년에. 소랑 기린이 어디 같이 있는 건 좀 이상하네요. 법할로는 뭘까. 동양맥주로 시작하신 분이 박승직 씨의 아드님인데. 박두병. 이 사람은 이름부터가 맥주네요. 네. 촌철살인. 그게 형제가 3병, 4병. 손자는 만취임.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자가 애를 낳으면 통풍이 되는 거죠. 영문 이름 갸웃. 통풍에 또 슬픔 있으시잖아요. 영원한 파트너예요. 소화 기린맥주가 박승직 씨가 박 가문으로 돈을 번 거고. 그 돈으로 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적산의 기업을 불화받을 정도면 이미 갖고 있어야 되는 자본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광복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미군정이 다 배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친일파 청산 안 된 게 그 당시에 적산이 제대로 청산이 안 된 거죠. 봤더니 줄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일본 사람들 밑에서 일했던. 원래 목돈을 들고 있던 놈이 가야 되니까. 아니면 일본의 어떤 공장이라든가 그런 산업시설 밑에서 매니저 노릇을 하는 바람에 그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제 부역자라는 말이 그 당시 미군 입장에서는 경력자로 보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삼리식품이나 빵의 역사가 거기서 또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역자 아니면 산업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시스템을 누가 알아요. 그래서 대량으로 빵 만들고 이런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두 산 그룹이 굉장히 싼 값에 효화기린맥주를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요. 효화길이 너무 일본스럽잖아요. 그래서 동양맥주로 바꿔요. 그래서 동양맥주의 그 오가 오리엔탈의 오고 맥주는 당연히 브루어리. 지금 알았네요. 브루어리. 그럼 오비를 뭘로 하신 거예요? 오늘의 첫 지금 알았네요가 나왔습니다. 아 오리엔탈의. 오리엔탈 브루어리. 이건 하나가 한국화약인 거 이후로 추격을 했지 좋네요. 개 충격이에요. CJ가 제일 대단인 건 알고 계시죠? 그건 알고 있었는데. LG가 럭키 금성이에요. CJ도 지진한 줄 알았잖아. 그래서 오비 맥주 해서 만들어낸 게 그 당시에 오비 맥주고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때 화이트 맥주를 만들어서 뭐냐면 크라운 맥주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크라운 맥주였습니다. 롤렉스 마크. 양대 산맥이요. 그러니까 맥주 회사를 딱 두 개만 허락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또 박정희 입장에서 여러 개 생기면 이게 들어오는 구찌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양분을 하냐면 60대 40도 아니에요. 약간 65대 45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은 아주 정확하게 양분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맥주가 왜 맛이 없냐고 얘기하면 막 요새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독점이니까 맛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리게 개발됐지만 예전보다 많이 개발됐다는 건 저는 인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만 느리게 개발된 이유가 이거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도 지난 시간에 콩 얘기하고 옥수수 얘기하고 할인 얘기했는데 되게 중요한 조언 중에 박정희가 빠지질 않아요. 늘 우리 진짜. 우리가 먹는 음식 맛에 박정희가 관여를 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왜? 우리 예전에 한번 스테비오사이드 이한승 교수가 나와서 이야기해 주실 때도 소주의 지역쿼터를 어떤 식으로 활당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언제나 그 당시 정부들은 독점 되게 좋아해요. 병뚜껑 산업도 독점인 거 아시죠? 아 그래요? 그 주세가 있잖아요. 지금 알았어요. 한 번에. 병뚜껑 산업 그거 사기업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다 관리해요. 왜냐하면 병뚜껑으로 카운팅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가장 끝발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육사하고 전두환 하다가 퇴임하면 어디 회사를 들어가면 주로 공사를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 정권의 그러니까 군부 정권의 부역했다를 쉽게 말해 전두환 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전두환을 빨아주다 이러나다. 전두환 하다가. 빠르는 의미가 이렇게. 전두환은 너무 많이 빨려가지고 온몸에 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공사라는 이름으로 하는 데 있잖아. 석유공사 석탄공사 등등 하는데 병뚜껑 만드는 것도 독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저기 세금을 카운팅을 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옛날에 술, 담배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잘 아는 건데 옛날 거는 보면 국세청에서 붙여놓은 스티카가 있어요. 한국 담배인상공사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붙여놓은 스티카를 아예 병뚜껑 같은데 프린팅을 하다가 지금은 없어졌죠. 네. 그렇게 해서 맥주 산업을 키워주는데 두 산업을 해줘요. 그러니까 계속 진출하고 싶어하는 데가 있는데 규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겨우 롯데가 클라우드로 진출했는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하나의 양대산맥에서 하나가 트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맥주가 너무 특이한 게 지금은 가장 흔한 술이긴 하지만 우리가 맥주 한 병을 먹으면 거기 72%는 세금에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고급주예요. 주세 분류표에 따르면 고급주에 분류가 돼 있어요. 처음 보니까 양주하고 똑같아요. 주세가. 이것이 되게 많은 소형 하우스맥주 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조세의 문제점이죠. 막걸리는 이제 지역도 만들고 지역 기업도 새로 생겨서 만들고 왜요? 전통주라 해서 세금이 엄청 쌉니다. 3% 그런데 집에서 만든 하우스맥주에다가 72%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IPA 만들고 하는 하우스맥주 한 업체 있잖아요. 여기가 논란의 대상이 좀 되긴 하는데 그 정도 규모 가진 업체밖에 못 버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한국은. 맥주에 주세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 국가 입장에서 큰 시비가 나지 않는 이상 세금 세게 받는 거를 왜 관두고 싶습니까? 그리고 회사들도 가끔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세금 세다. 하지만 이 독점 구도를 깨고 싶지 않았던 거죠. 조선 하이트하고 투선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선택을 지금은 수입 맥주도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 어차피 너네들은 먹어봤자 크라운 아니면 오비야. 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금 내기 싫어서 낮췄다가 경쟁자가 나타난다. 네. 그렇죠. 한국의 되게 오래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경쟁을 피하고 싶다. 그러게요. 그래서 악어와 악어새처럼 그렇게 이제. 라거와 라거새죠. 라거와 라거새. 이런 계획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하죠. 안 하세요. 그리고 모든 산업이라는 게 촉발되는 부수적인 산업이 있어요. 병뚜껑은 독점이지만 병 만드는 산업. 한솔재지가 왜 삼성 계열사인 건 아시죠. 모든 제품이 나오면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포장은 누구죠. 제일 막내를 주든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얘기예요. 막내를 준다. 되게 착한 기업이다. 착한 기업이다 얘기하지만 오뚜기도 라면 포장하는 포장 대사나 보면 다 자기네 내부 거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병 만드는 것부터 해서 다 독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소주라는 게잖아요. 진로 소주가 진로 화이트잖아요. 90년대 IMF 때 진로가 그걸 밑에 이상한 건 진로 백화점도 만들고 이래서 그 파고를 못 견뎠을 때 조선 화이트가 진로를 인수를 하죠. 그런데 그때 원래 조선 맥주였는데 화이트가 빵 터진 거예요. 지하 안반수에서 쫄코 왔다. 그래서 맥주에 대한 화이트에 대한 광고 이미지 기억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걸요? 네. 그래서 지하 안반수에서 안반수를 뚫어서 화이트가 굉장히 인지도가 확 올라가니까 아예 회사 사명을 바꾼 거죠. 맞아요. 진로 화이트가 되죠. 그러니까 진로가 인수가 돼서 진로 화이트를 해서 소주를 갖게 되고 그리고 화이트를 갖게 되고 두산 입장에서는 여전히 콜라라는 시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콜라 팔려니까 당연히 KFC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노하우가 생긴 거죠. 해외하고 어떻게 이렇게 브랜드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리고 이제 맥주도 그런 식으로 시장을 양분하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맛있다. 아 크라운 맥주가 그 당시에 쓰다 뭐 이런 이미지가 되게 컸어요. 뭐 화이트가 싱겁다. 네. 그런데 그거를 블라인드 테스팅했는데 아무도 구분 못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어차피 빤한 맛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한국에서 맥주의 역사를 한 번 훑고 지나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고 머리를 많이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적산 물려받은 회사 둘. 네. 그리고 지금까지. 네. 중간에 박정희도 살짝 쳐나오면. 그러니까 어른들이 박정희가 우리를 맥였다는 말이 맞긴 맞네요. 아 너무요. 뭘 맥였는지도 알겠어요. 이제 이 자식이 우리에게 뭘 맥였는지도 알겠어요. 네. 이런 맥주의 역사를 간단히 훑었고요. 광고를 들은 뒤에 나머지 얘기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이 저한테 해준 얘기했는데 아직 테스트 못해본 게 있어요. 코 맞고 눈 감고 먹으면 사이다랑 콜라만 구분 못한다. 언제 빨리 해봐야 되는데. 탄산기 이거. 그것은 알기 싫다는 살아서 집까지. 상쾌한 아침 술친구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대체의 하나님이 술친구만. 술친구만. 참고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강좌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면역과민반응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과민반응개선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정은정 농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행도 필요 없으신 것 같으신데요. 그래도 뭐 하겠죠. 또 뭐 해보세요. 자 놀아봐. 그렇습니다. 맥주병 두 병이 들고. 두 병을 들고 이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의 어떤 맥주랑 음료를 하는 어떤 그런 음식을 하는 산업들이 결국 우리나라 재벌의 근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밀가루와 설탕이 없었으면 지금 CJ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근간이 마련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독점 물품인 거죠. 밀가루랑 설탕이랑 콩이랑 이런 게 원조가 됐을 때 그건 사실 시민들의 몫이어야 되거든요. 너무 지금 전쟁하고 전쟁의 참화를 겪었으니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택했던 건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때까지 몇몇 기업들한테 특혜를 주는 방식이죠. 산업이 되게 취약하고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에 갖춰져 있지 않을 때 원료만 완전적으로 확보하면 바보 아니고는 재벌돼요. 사람들이 먹을 게 밀가루 이런 것밖에 없는데 굉장히 필수제잖아요. 그러면 다 재벌되는 거예요. 정치학을 공부하는 세계 유수의 공부노동자들이 한국의 개발독재를 매우 신비롭게 바라보는 측면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국가가 어거지로 만들어내준 이 대기업 한국 모델이죠. 재벌. C-H-A-E-B-U-L인가 B-O-L인가. 이 재벌이 현재까지 성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랬으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의문을 던지는 게 학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떤 성적을 내왔느냐인데 성적이 좋아버리는 바람에. 성적이 좋죠. 그래서 두산이 맥주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지금은 중공업. 이 됐죠. 그리고 심지어 식음료 분야를 다 매각했어요. 2014년에. 이제 우리 먹는 장사 안 한다. 그래서 콜라 팔고 맥주 팔고 버거킹 팔고 KFC 팔고 등등 여러 프랜차이즈 산업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식음료 분야를 통째로 매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중공업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굵직한 산업에 집중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는 거죠.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 특히 해외에 유전 개발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인프라 스트럭처. 그런데 그거의 기반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세금도 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독점의 시스템도 만들어준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코카콜라 캔을 보고 있는데요. 음료수 캔 많이 쳐다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두산에 이름이 없다는 게 생겨갑니다. 이제 끝났죠. 아무튼 우리는 두산과 진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맥주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소주도 사실은 스테비아에서 말씀 많이 하셨겠지만 주정이라는 산업도 굉장히 국가가 꽉 쥐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맥주 원료도 그 당시에. 끊기도 어려워. 소비도 많이 해. 건강이라는 이유를 내고 국가는 세금을 취하기 좋고. 소주가 사실은 1990년대에 들어서 그러니까 80년대 초중반까지는 당연히 소비 1등이었어요. 그 경향이 이어져서 95년도까지도 소주가 어쨌든 1등이에요. 그런데 소득이 올라가고 그리고 여성들이 음주하는 문화에 굉장히 거리낌이 없어진 거죠. 예전에 이렇게 보면 술집에서 여대생도 술 먹으면 혼내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맞아요. 흡연도 그렇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이 완화됐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주가 굉장히 도수가 낮은 거죠. 저도주가 많이 치고 올라와요. 90년대 중후반 이후로 19도로 17도로 16도로 내려갔죠. 그래서 그 경향성이 맞춰지는 거고 맥주가 지금은 당연히 1등이에요. 우리나라 주류 판매에서 보게 되면 소주가 불황의 상징이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맥주를 되게 많이 마시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 산업이 그렇게 뜨고 여전히 남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너무 많이 떼간다. 세금 떼가는 거는 실제로는 소비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피해거든요. 특히 이렇게 간접세로 다 떼가버리는 거는. 그렇죠. 돈만 넣어도 맥주를 이렇게 한 병에 이렇게 사먹고 우리도 똑같이 사먹으니까. 우리가 오너드라이버들이 기름 넣을 때마다 성질나요. 또 올랐네. 저거 얼마길래. 국가가 얼마 가져가는데. 그런데 일 끝나고 술 먹으러 가서는 그 촉이 죽어요. 피곤해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 내는지 몰라.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특히 치킨하고 맥주하고 붙은 건 음식의 역사 혹은 맛의 역사에서 보면 느끼해서 먹는다고는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또 갑자기 확 퍼지냐면 생맥주 시장 생각 안 해보셨죠? 병맥주 공급처도 두산하고 화이트인데 생맥주도 두산하고 화이트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호프집에 배달 들어와요. 네. 그렇죠. 지나가다 보면 시내에서 보이는데 카스 스티커하고 화이트 스티커 붙은 거 말고 다른 스티커 붙은 주류 거의 못 봐요. 어쨌든 맥스도 다 그 라인이니까. 산소통 같은 거 들고 오면서. 그렇죠. 산산통이요. 그 한시 방향으로 약간 눕힌 다음에 살살 굴려서 들어가시잖아요. 되게 웃긴 게 아는 형이 술집을 개업하려고 이전에 술집에서 올해 일왔던 형하고 저하고 개업하던 형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형이 형 술은 어떻게 받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다 보면 어떤 아저씨가 들어와. 그 아저씨한테 받으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했거든요. 저도 놀러가서 도와주고 그랬어요. 진짜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더라고요. 잔도 주고 이거 주고 저거 주고. 그게 대리점 시스템이니까. 되게 영업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식당에 가면 소주 광고가 있는 앞치마. 앞치마. 우리가 되게 궁금해합니다. 잔, 앞치마. 이런 거 왜 이렇게 공짜로 주지? 그게 식당에서 선택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포스터 하나 붙이는 건 그냥 붙여주는 식당 없어요. 뭐 줄 거야? 그럼 난 앞치마가 괜찮더라. 그럼 앞치마 주고 포스터 하나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잔을 깨도 화내지 않으시잖아요?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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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 보면 다 그 포스터에 있는 거 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못 살 때는 시장에 가면 유리잔 같은 거 팔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비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맥주집 가서 훔쳐 오라고. 맞아. 이거 뭐 돈 주고 사냐고. 가방에 넣어오면 된다고. 막상 돈 주고 사려고 보니까 엄청 비싸. 그래서 우리는 대리점들이 얼마를 남길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주류 총판이라고 해서 영업사원들의 전쟁터가 제일 첫 번째 전쟁터가 제약이고요. 두 번째가 술이에요. 왜냐하면 두 개 독점이면 양쪽이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피 터지게 싸워서. 예전에 영화에 많이 배경이 왜 조폭들하고 나이트클럽 영업권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주류 총판하고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킨집을 차리게 되면 지정이 돼 있어요. 그거 아마 지금 에디터님 친구분은 개인점을 차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비비큐를 차리겠다 그러면 비비큐에 넣는 맥주 회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주류 대출이라고도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주류 대출이 어디 있어요. 한 번씩 이사 갈 때 전세 찜불 이렇게 보면 등기를 떼보잖아요. 그러면 그 집의 대출금이 채권자가 어디냐면 롯데 막 이런데요. 뭐지 막 그러면. 주류 대출이라는 것도 있는데. 술 팔면서 갚아라 하고 롯데가 빌려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술을 만들어서 파는 그 큰 기업은 금융업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다 캐피탈을 갖고 있죠. 롯데 캐피탈. 그 자격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맥주 한 병은. 자꾸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한국에 금산분리가 대체 무슨 소용인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술집이 경향난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주류 대출 받아요. 네. 그 술을 쓴 데 뭐냐면 주류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 한 병에 원래 천 원이었다. 천 원에 받는 거다. 그런데 주류 대출 받으면 120원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12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계속 이자를 까나가는 식. 그래서 주류 대출이 껴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별것 아닌 목돈이라고 개인이 느낄 수 있는 돈을 한 번쯤 툭 던져준 다음에 꾸준히 술값을 올려받나요? 프랜차이즈 산업에 특히 술을 팔다는 프랜차이즈 외식업에 들어온다는 건 주류의 독점 시장에 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 내 위치 자체 내 가게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너무 많아요. 주변에 치킨집도 많고 이런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식재료는 완벽한 독점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림하고 치킨집하고 똑같잖아요. 밑에서는 피 터져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그거 가지고 돈 버는 데는 한두 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맥주도 그렇게 집어넣고 요새 조금 고급 임시 갖고 가는 게 롯데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도 생맥주 시장 다 진출했거든요. 그러면 3개가 박 터지겠죠. 그래서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보려면 그건 있어요. 병맥주 맛은 다 똑같은데 제가 봐서 손님들 회전율이 되게 떨어진데 맥주가 맛없는 이유는 생맥주 원래 하나, 케그라고 그러거든요.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건 윤세민 에디터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럼 50잔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한 잔 마시면 케그 청소 언제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저는 그때부터 병맥주로 바꾸거나 이제 괜찮네 하면서 먹는데 그 비율 맞추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 저기 뭐야, 동네 생맥주집 같은 데 가면 개그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나 본데 싶은 맛이 있어요. 쉬웠죠. 쉬웠지. 근데 그 맛을 좋아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또. 나. 뭔가 숙성된 맛이라고. 이거 우리 동네에서 먹던 맛인데 이 맛을 어떻게 냈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사장님이. 주류 총판에서 주류만 넣느냐 그건 아니죠. 카스가 들어가면 당연히 코카콜라. 펩시하고 또 코카콜라 싸움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롯데 칠성이 들어가면 롯데 칠성에서 칠성 사이에 나오면 롯데는 또 롯데 계열로만 넣고. 그러니까 음료수하고 맥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소수의, 소수도 아니죠. 한 서너, 두세 개 정도의 기업들이 생산하다 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없는 게 프랜차이즈 외식업의 특징이에요. 확장해서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특수고용근로자들 노동자성 인정해달라라는 투쟁이 최근에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노동자들 중에 한 케이스가 야구르트 아줌마. 야구르트 아줌마는 이들입니다. 고유명사죠. 아줌마라 해야 돼요. 야구르트 아줌마 이거 하시는 분들은 직원 아니죠. 자영업자죠. 소사장님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대보험의 외곽지대에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으니까 여원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이 생각은 좀 못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시내 다운타운에서 술집이 많이 모여있는 곳들에 갔을 때 거기서 윤 선생님이 설명해준 대로 박터저라 싸우고 있는 사장님들. 청소도 다 해 뭐를 다 해 다 하고 있는 그분들 사실은 경제정리에 맞춰 생각해보면 주류회사에 직고용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권이라는 게 지사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또 자기의 영어권을 권리금 주고 사오고 이래요. 사실상에 고용노동자하고 다를 바가 없이 일을 하는데 리스크는 사장님이 줘요. 그러니까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 제가 벽에 망치질을 하고 있을 때 들어온 아저씨가 그 술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되네요. 결국에는 운명을 쥐고 흔들게 되네요. 그래서 보게 되면 내가 치킨집을 차렸을 때 요새 워낙 치킨집들은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바깥에서 대체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업장 입장에서는 맥주로 좀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거든요. 술 장사들은. 그렇죠. 맥주를 얼마나 많이 먹어주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는데. 내가 이 롯데 대출받고 사온 롯데 술을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 그런데 장사를 해보면 알거든요. 이거 대충 어디 가면 되게 싸게 판다는 거 알아요. 청량이 뒤에 깡통시장인데 되게 싸거든요. 아, 삥시장 같은데요. 삥시장. 훌륭한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쨌든 자기네들이 경쟁이니까. 그래서 왜 소주회사에서 그렇게 영업들 오겠어요. 소주잔 주고 앞치마 주고 그것처럼 아시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저쪽 맥주 어차피 똑같은 맥주인데 훨씬 더 싸다는 걸 알아서 몰래 사입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사입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라이빗하게 넣는 거를. 이른바 무자료 주류. 그런 것도 있고 몰래 그리고 원래는 하루에 한 통, 두 통씩 썼는데 이상하네. 왜 사장님 한 통으로 줄였죠 해가지고 갑자기 부엌을 확 열어본 거야. 소비량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건. 장사는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다른 수를 받는 것 같다. 그런데 본사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거잖아요. 슈퍼바이저라는 게 기술 지도도 있지만. 하림의 슈퍼바이저들하고 똑같네요. 모든 프랜차이즈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슈퍼바이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독점을 공고히 관리하는. 그렇죠. 마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지주 돈 안 세나가게. 그런데 그 양반들도 죽을 똥 살 똥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계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업주들이 맥주 몰래 받았다가 그런 철퇴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맥주가 되게 잘 팔리는 데는 뭐냐면 서비스도 좋은 거예요. 본사에서 케그 청소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제일 좋은 건 케그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면 돼요. 아예 그래요? 그러면 훨씬 더 맥주 맛 좋아져요. 저 알바하는 데는 한 번도. 이런 전략이 있는 거죠. 오비든 롯데든 지경 브루어리가 있으니까 지경 맥주 있잖아요. 잠실에 가면 롯데 클라우드 파는 굉장히 커다란 술집이 있고. 압니다. 걔네들이 가고 가는 게 고급인데 왜냐하면 니네가 치킨집에서 먹는 맥주는 그 맛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는 그거죠. 케그 청소 엄청 철저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굉장히 신선한 맛을 내는 거예요. 같은 맥주여도. 그러니까 큰 치킨집들은 이런 것들이 좀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생맥주 배달 불법인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네. 우리 왜. 아 저는 한 번 써야지. 지금 알았어요. 그게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테이크아웃 할 때는 이렇게 완제품인 것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름아름 많이 퍼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다 보면 위생상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뭐냐면 역학조사가 안 되는 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제일 짜증나죠. 왜 아픈데 얘는 왜. 그런데 아름아름 왜냐하면 주류 회사들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리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다 매장 와서 먹는 게 아니라 시켜서 먹을 때 여기 맥주 하나랑 치킨이나 맥주 삼천이요 하는데 그 삼천을 못 팔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병맥주만 하는 것도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아름아름 그냥. 그래서 그렇게 밀수해온 콩기름처럼 주는군요. 병맥주 배달식이면. 불법도 아닌 것이 합법도 아닌 것이 그래서 스르륵 넘어가는데 다만 그 대안으로 옛날에는 술 시키면 3, 5통이 오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저녁. 무슨 생수가 제일 많이 팔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녁 용기 정도는 오는데 원래는 법상에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경기장 같은 데를 가도 혹은 치킨을 동네 치킨집에서 시켜도 생냉주 담겨오는 용기는 똑같아요. 짙은 갈색에 하체는 부실하고 가슴이 더 큰. 맞아요. 그 놈이 있어요. 좀 짙은 주황색의 뚜껑을 가지고 있는. 이거 만드는 회사는 누가 추적 안 하나. 각 회사마다 포장제 회사 무쇄하면 진짜 커요. 그 시장 자체가. 거기서 그냥 상표 안 붙일 몰래 갖다 줘 생냉주 용기 하나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뭐 그런 규격도 있을 거예요. 지금 삼다수 용기로 배달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은 이제 다 그걸 하게 되죠. 지금 타이밍에 알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치킨집 사장님들 치킨집에서 호프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좀 불안한데 그들의 불안을 이용해서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것 같다. 주류 업체는 그 점에 있어서는 뭐 할인 많이 커오고도 별로 입장이 다른 것 같지 않다. 그렇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은 다른 데에다가 외주해 놓은 상태. 그것은 이제 술집들 많이 들어가 있는 고목도 똑같은 상황이다. 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광고 뒤에 나머지 1장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인생은 한방. 인생은 한방. 인생은 한방. 원강 디지털 대학교 한방 건강학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인생은 한방. 한의야, 기초 영양학, 식품 위생학, 푸드 스타일링까지. 최고의 교수진들이 만든 약선조리 전문가 가정. 다양한 자격증부터 창업 가정까지. 오랜 경험으로 이뤄낸 완성된 커리클럽. 한 차원 높은 음식 문화를 위한 당신의 선택. 원강 디지털 대학교 한방 건강학과에서 2017년 12월 8일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인생은 한방. 원강 디지털 대학교 한방 건강학과. 질리지 않는 6가지 영양밥상. 맛있는 취향저격. I'm a good balance 도시락. 2017년 12월에서 갑자기 2018년 1월로도 넘어가게 생긴 올겨울의 기획. 대한민국 치킨전 다섯 번째 시간에는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정 주류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술 땡겨요 진짜. 이따가 드실 거 아니에요. 술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거의 아르키메데스 수준으로 계속 유레카를 외치고 있네요. 창업하겠어. 방송사 끝나면. 윤세인 선생님 계셔가지고 술 얘기 계속 해도 제가 조금 쫄리는데. 한번 술 따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적절한 가스와 원액의 비율이 잘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본사에서 공급하는 게 원액하고 가스인데. 그거를 사실 초짜들은 잘 못하죠. 맥주맛 가서 이상한데 보면 그 비율 잘 못 맞춘대. 그게 옛날. 제일 심한 게 옛날 90년대 걸프 팔던 시절. 그거 이상한 탄산음료가 종종 나왔거든요. 걸프라함은 70일에서 팔던 탄산음료 얼린 것. 그렇습니다. 그거를 직접 컵을 산 다음에 직접 따라 먹던. 네. 맞아요. 저 그거 참 좋아했는데. 그게 요즘에는 기계가 좋아서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 패스트포드점에서도 가끔씩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상한 맛의 탄산음료를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요즘에는 없어요. 기계가 좋아서. 그런데 맥주에서도 가끔 그런 현상이 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풍미. 풍미에 집중하는 맥주 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미를 즐기는 건 진짜 IPA나 이런 쪽인 거고 중요한 건 냉기예요. 냉기와 톡 쏘는 맛. 그 외에 맥주가 제일 맛있는 온도는 무슨 5도다 막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제일 시원한 거. 영하 10도. 심지어 아이스맥스 히앗이 잘 되는 거를 이제 보죠. 히앗이 된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맥주에다가. 왜냐하면 이렇게 먹었을 때 느끼함을 순간 가지게 하는 거는 탄산기하고 냉기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맛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돈을 내가지고 가장 맛없게 먹는 방식들을 택했던 거죠. 오랫동안 그런데 그게 인이 100인 거예요. 실제로는 먹어보면 그 맛의 실체라는 것이 다 해체를 해보면 노란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맛을 따질 수 없는 수준인데 그래도 그냥 그게 맛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먹는 거죠. 카피를 보면 알죠. 맛을 홍보하는 맥주는 거의 없어요. 시원한 거. 목넘김을 홍보하고 시원함을 홍보하죠. 그리고 맥주를 얻을 수 없는 많은 가치들을 광고하잖아요. 신나 막. 내 젊음의 열정. 갑자기 날씬해. 왜 그래 그렇게 많이 먹고서. 천지연 씨가 BHC도 선전하고 맥주도 선전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날씬해. 애를 두릉는데도. 안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높은 가능성으로. 독점의 맛들의 향연이 결국은 우리가 먹고 있는 치맥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치킨은 우리가 쭉 얘기를 들어왔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독점이 되어왔는지를 이제는 알 수 있었는데 맥주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걸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트 생산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음주량이 올라갔죠. 페트병이요? 한 번 까면 다 먹어야 되잖아요. 맥주는 병맥주는 한 병이지만 번드팩으로 그거는 크니까. 그거 아무리 다시 잠궈놔도 맛이 없죠. 저는 그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예요. 제가. 페트병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통풍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가. 어디 또 딴 핑계를. 그리고 또 양이 마음에 안 들어. 2000cc면 내가 한 병 먹고 잘 수 있는데 1600이야. 그래서 3200을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스 유 팝 유 캔 스탑이니까요. 시스템이. 나쁜 놈들이야. 내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카스는 이제는 한국 맥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방송 1회 때 말씀드렸죠. 벨기에 회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금융회사. 이제는 모든 경제 산업이 다 금융화되잖아요. 그게 파이낸싱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먹고 있고 쓰는 실질적인 소유주들이 굉장히 커다란 사모펀드 회사들. 그러니까 돈 놀이 잘하는 데가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요즘 팟캐스트 시대에 우리 메인 스폰서가 이달에 바뀌었잖아요. 이달 초에. SK엔카즈경몬이. 여기 대기업 아니냐. 너네 대기업 안 받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항의 쪽으로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당당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억울해. 대기업 아니거든 인재. 그거 SK 거 아니야. 누가 샀냐. 사모펀드야. 당당하지가 않아. 그런데 나는 이제 만났잖아요. 이 사람들을. 거기 현장에 계신 노동자분들을 만나고 계약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뭔 잘못이야. 이 사람들은 계속 정직하게 일한 평가사하고 홍보하시던 분들이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SK 거였다가 사모펀드 거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런데 여전히 찜찜하더라고요. 와 산업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산업의 체인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다는 소리구나. 그렇죠. 복속된다는 소리구나. 나도 거기서 절대 자유롭지 않구나. 카슨 맥주는 그래서 글로벌 사모펀드 회사에 넘어갔고. 그런 요식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놀부 같은 경우에도 진작에. 진정한 놀부를 만났죠. 주인은. 진정한 사모펀드 나와서 만났고요. 그 그래요? 네. 모든 식음료 분야뿐만 아니라 먹고 있고 쓰는 그런 것들이 다 금융. 글로벌 단계로 넘어간지가 크게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치킨을 통해서 그런 것도 좀 재미있게 풀어보고 싶었던 제야의 연구자였죠. 너무 재미있는 거 진짜 재미있어요. 어떻게 재미있냐면 치킨도 콩도 옥수수도 치킨 양념도 맥주도 세상의 그 모든 산업이 그전에는 석유 재벌한테 갔다. 2000년대 초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실리콘밸리에 벤처가 이걸 샀다. 어디가 이걸 샀다. 이렇게 얘기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다 돈이 사들여요. 네. 돈이 돈을 사죠. 나중에 사모펀드 회사가 어떻게 경영되고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우리 방송에서 짚어보면 좋을 텐데 간단하게 제가 감동받았던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사모펀드 역시 주인이 없어요. 돈이 주인이에요. 끄트머리에 사람이 없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거잖아요.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거기다 돈을 넣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은 그 정도의 돈을 굴릴 수 있는 큰손들은 결국에 또 한국에서는 재벌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순환의 고리에 다 빠져 있는 거고 치킨이 좀 갑자기 슬프네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이런 얘기. 열심히 먹어봤자 농민들이 행복하지 않고 치킨진 사장님이 행복하지 않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무슨 수로 해서 무슨 정의로운 진보 언론에서 이런 데 돈 쓰지 말다 저런 데 돈 쓰지 말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그러면 거기 돈 안 쓰고 딴 데 돈 쓰려고 썼을 때 그 돈은 사모펀드나 대기업에 재벌에 안 들어가나? 워낙 독점이 세니까. 그렇죠. 심지어 길거리에 군고구마를 사먹어도 어떻게든 들어갈 텐데. 그렇죠. 그럼요. 그런 이야기. 역시 좋아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온 세상을 다 조망하게 해줄 수 있는 치킨입니다. 네. 올해의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 이번 주 뭐요? 여기서 유핀님을 한 번 더 좌절시킬 수 있어요. 뭔데요? 치킨무는 어떻게 돼요? 네? 치킨무는 어떻게 돼요? 치킨무요? 이러면 또 이제 한 회. 치킨무도. 페이드다운 하죠. 네. 그거는 하청업체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회사에 소속된. 내년은 내년이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차피 지금 예고해봐야 그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내년에 정은정 농축산을 제가 다시 만나서 그때 무슨 얘기할지 확약을 받은 다음에 어디 각서를 받아놓고 그리고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본을 받은 다음에 대본에 간인을 해요. 두 사람 도장 이렇게 세로로 반식 반식 찍어야 되요. 열흘 후. 내년 열흘 후에 정은정 농축산인과 함께 이게 몇 번째 시간이냐. 그럼 여섯 번째 시간이죠. 다섯 번째 아니에요? 오늘이 다섯 번째예요. 네. 여섯 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정 농축산인 즐거운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자식들 덜 보고. 기숙사 학교로 보냅니다. 아싸. 무장교실에. KG사육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뉴스, 주제의식, 프로파간다, 다양한 것들을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통포에 걸렸다는 걸 모르는 청취자들은 별로 없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맥주를 꼭 마시고 싶다. 이런 말은 진짜 위선자. 그냥 먹으니까 있으면 저는. 저는 상대로 인체스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약을 먹으면서 계속 술은 먹어요. 아 진짜 위험해요. 술도 많이 드시잖아요 또. 맞아요. 저는 제가 많이 먹는다는 걸 지금의 제 아내가 지척해주기 전까지는 몰랐다. 술이 나를 많이 먹는 줄 알았다. 맥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도 내년이죠. 내년에도 대한민국 치킨전 두세 시간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1월 20일 256회 그하실 토요일 순서에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치킨산업에 대한 궁금증 치킨에 대한 궁금증 치킨산업의 부조리함에 대한 분노 뭐든지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정은정 농축산인이 프리스타일로 진짜 프리스타일로 막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웨거 정은정 편.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유도가 높아질수록 나오는 말에 다채로움이 매우 눈부셔집니다. 왜 자유도가 높아졌죠? 자식을 하나 제거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겟 리드 오브. 자제분 입학 축하드리고요. 아직 아셨지만. 질문을 계속해서 받겠고요. 그때 질문이 소개된 분들께 드릴 선물을 푸짐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명상 PD가요. 다음 주쯤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과 내일모레 이 시간에 그것은 알기 싫다 2017년 마지막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해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잖아요. 매해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는 제가 읽기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인트로와 함께 그 해에 가장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을 것 같은 이야기. 작년에는 이화여대의 오비와 거기 있는 학생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꾸는 불씨를 만들어냈는가. 황을 조합했는가. 그렇죠. 애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 아 장난 아닙니다. 윤세민도 저도 매우. 아 이분의 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감탄할 걸 하시다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비번이었거든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과 연주였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B.W.K I.B.W.K